아 으 으 아 제가 오늘 승마 체험을 한다고 말 타러 여기에 왔는데 보시다시피 말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 저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한테 한번 말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귀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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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들 안녕하세요. 여기 강구리에 오면 말을 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. 우리 이장네 말 있어요. 이장 타는 말. 아 이장님이 말을 타세요? 이장님이 그러면 카우보이? 네. 카우보이. 그럼 이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막 멋지고 좋은 분입니다. 아 멋지세요? 네.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. 아 그럼 저랑 비슷하신 분이시겠네요. 저 멋져요. 아 저보다 더 멋져요? 아 이거 큰일인걸. 내가 제일 멋진 줄 알았는데. 그러면 이장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기다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 오실 때까지 심심하니까. 삼촌들이랑 같이 누가 누가 말소리를 누가 제일 흉내를 잘 내는가 한번 해보죠. aviторы의 놀indi срав니 Anders. fake mint 울어. 그러면稠이 고리에 대해 왜 이렇게!!!! 또ствалав 대결까지 드릴게요. 에이. 으에에에에에에임. 어머니. 에이. 에이. 에이? 어머니. 어휴. 날개라. 1등은 어르신입니다. 앵컬로 마지막 말소리. 닭소리가 맞다, 닭소리. 닭소리요, 닭소리. 닭이 알 나올 때 다 돼가면 알로 낳았다. 낳고 나서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사장님, 안녕하세요. 움직 그러지 마. 말을 잘 듣네요.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? 타도 되고. 아, 정말요. 얘 이름이 뭔가요? 스타예요. 오늘 스타가 되는 거예요. 스타, 스타. 기다려. 한 입 더 먹어. 더 먹어. 친해지자. 말은 생활치료가 가능해요. 어린이들, 소아에 장애가 있는 애이들. 타서 허리 균형이라든가 모든 하체 운동. 하체 운동이 제일 바짝 시킬 수 있는 게 말이에요. 하지만. 아, 네. 하나, 둘, 셋. 아, 둘, 셋. 아, 아, 둘. 어? 다시, 다시. 어이고, 어이고, 어이고. 이렇게 꼬부장 하면 동물 수단이 되어버리니까. 끼어볼래요? 한번 달려볼래요? 이거 잡고 이거 팔 빼면서. 어때요, 타우니까? 정말 재미있고요. 정말 이장님 말씀대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요, 저도. 그래서 근육이 달려로는 승마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. 다음에 단골이 지나갈 때 한번 또 들리겠습니다. 제가 있는 한은 언제든지 배워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이장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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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